고개를 살짝 이렇게 저어도 돼 엘순아 야 오늘 말이야 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다 해 오빠 지갑에 빨대를 꽂아봐 용품 찾자 자 대한민국 어디든 anywhere in Korea 자 오늘도 여행을 온 지수와 저의 동생 예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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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돈까스 나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먹을게. 아 근데 돈까스도 먹고 싶은데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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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공원이 있네요. 핑. 목표를 포착했다. 가자. 형 뭐지? 편집점이 있나요? 아 그렇죠. 이런 거 알아서 잡아줘야 돼요. 왜냐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셀프라 하기 때문에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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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tles nou. 와우. 2부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2부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3부에서 계속 가고 있는거고 3부에서 계속 가고 있는거고 너 어디있어? 잠깐만 재밌다 아이고 아 이상해 바란거야 이거 봐 시원시원 왜 이렇게 시원시원 어 됐다 됐다 아 아 이지향님 좀 쉬웠어 오우 오우 자유행님 오우 자유행님 체험하는거 같아 오우 됐다 바지 안 놓고 조심하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차라리 하하하 오 바닥이 몰칭몰칭해요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시원 와우 와우 영상이 나오질 않아 우리는 안개를 기다리고 있지 Heart of Win 이게 뭐야 어디가는데야 우와 바람 되게 시원해 우와 바람 되게 시원해 오우 오우 지금 이게 물친데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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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야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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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어서 갈 곳은 청계차 그리고 이웃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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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서 치워볼까요? 약간 그런거 아니니까? 해먹을때 몰라먹는거 있지 않을까? 내꺼만? 다음날